무대를 마련하는데 애를 써주신 우리 제 학교 부부의 김종준 그리고 윤선녀 두 분이 부부인데요. 또 우리 윤선녀씨는 가수입니다. 그래서 이 무대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오시죠. 윤선녀씨입니다. 웃으며 가위로. 수고하세요. 웃으며 또 한파둑 눈까지 머무른 겉으로는 웃어도 마음은 울고 가고 어차피 이제 당신과 안 돼 그 겉에 눈물을 흘렀 수 없을 때 만나고 그 겉으로 웃으며 가고 그 겉으로 웃으며 가고 그 겉으로 웃으며 가고 그 겉으로 웃으며 가고 그 겉에 눈물을 흘렀 수 없을 때 이제는 돌아서라 한 시원한 게 희끄리 속으로 울려 놓은 때 원망을 하지만 그 겉에 range 다 표현해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